나만 재미있으면 돼 관객은 안 웃겨도 돼 미친놈 아니야, 이거? 봤지, 나의 깡따구를 이걸 왜 방송국에서 해? 지네 집에서 하면 되잖아, 그 놈이야? 이진호 씨죠? 이진호 씨인데? 돈 줘, 돈 줘 이진호 씨잖아요 지키 렌 하이도 지금 이진호 씨 이 놈들아, 이진호다, 이진호다 이진호 씨다, 이진호 씨다 이진호 씨군요, 이진호 씨예요 이진호 씨잖아요, 이진호 씨군요 이진호 씨죠? 그냥 이걸로 할게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허영진호? 재밌어 마음에 드십니까? 나만 재미있으면 되지 뭐 하지만 이 친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야? 멀리 중국에서 온 친구인데 각양각색으로 목소리 변화를 하는 친구입니다 아, 그래? 네 자, 중국에서 온 자 나오시오 네 중국에서 온 자 나오시오 이진호 씨 이진호 씨 진호 씨 진호 진호 이진호 씨죠? 진호 이진호 씨죠? 저 새끼 저번째부터? 아휴, 진호 아휴, 연기 엄마예요 아휴, 진호 진호 진호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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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준비했어 머니 머니 가발은 왜 썼어? 진호 회장님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오늘 새로운 자가 한 명 있는데 아주 핫한 자입니다 이 친구가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뭐라 그래? 핫한 자 나오시오 진호야 줘라 줘 이진호 어 많이 아팠어? 어디가 아팠어 바보야? 이진호 이진호 천만원 줘 설레이니까 내가 아프지 말라고 했지 안되겠다 열이 있는 거야? 어디가 아픈 거야 온도 재보자 잠깐만 열이 많네? 괜찮아? 어 괜찮은데 이진호 이진호 뭔가 생으로 온 걸 하려고 이거 잠깐 가지고 계셔줘요 어 어 느 느 새색이 기러러 진호야 저런 소리가 어떻게 나는 거야? 노래방송인 것 같습니다 그 그리림 자자르르 따따라라 서서서서 땅땅껌껌이 진호야 찐찐찐찐 진호야 완전 진호야 진호가 나타났다 지금 현타가 온 것 같습니다 현타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겨내야 돼 나 마지막으로 이진호씨 삼행시하고 들어갈게 삼행시? 삼행시 예 운끼어줘요 이 이진호 진 진호는 진짜 멋있다 호 호 호 아프지 말기로 약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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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해 약속 돈 줘 돈 줘 고마워 이게 내 거야? 호 많이 벌었네 참 이겨내기 힘든 시드거든 3번 시드가 맞습니다 호 누누새새 길어치 찐찐찐찐 쿠쿠쿠쿠 차차차 르르르르르 따라라라라 머니 머니 아니 내 거잖아요 그거 어 누누새 길어치 인호시죠 이건 별로였던 것 같은데 잘했어 잘했어 오늘 너무 만족스러워 회장님 근데 나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혹시 이 친구 말씀하시는 겁니까? 난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전국 톤대에서 우승을 한 자인데 사실 이 친구가 오늘 하차를 통보했습니다 그래? 하지만 누구 마음대로 제가 바지끄행을 붙잡고 억지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 자 들어오라네 전국 톤대에서 우승한 자 들어오시오 진 진 진 진 후옹이야 진 진 진 진 호옷이야 진 진 진 진 진 호옷이야 진 진 진 진 허허허허허허 진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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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서 웃겨 무서워서 owad Suffering 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cion 허예 산으로 가면 허이에요 할거야 하늘로 가면 허, 허양, 허양. 이... 이 거지 같은 건이야, 이게. 이거 아주. 거지 같은 건이야. 이게 무슨 건이야, 이게 뭐. 왜, 이런 걸 왜 하는 거야, 이게 미래에서. 이...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? 땀은 2시간 전부터 낫고. 저 친구 매니저가 진짜 매니저가 나한테 우리 형이 코너 빼달라고. 회사에서 싫어한대.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.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야 되나, 어떻게 나갈 수 있냐, 여기. 연예대상 출신이 저러고 있으니. 회장님. 다음 친구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나, 죄송합니다. 이 친구는 지금 해외 러브콜이 온 친구입니다.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죠. 그래? 자, 해외에서 온 친구 나오시오. 철오오오-하-할нд случае! 침오오오-요. 레젠하우야 누가 리친홍카 누가 이 코너 통과시켰나 지금부터 오베가 이 같은 같은 코너에 왜 들어왔는지 설명해주지 진호랑 작가가 이 코너 짠다고 재성이 역시 번호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핸드폰 게임만 쳐 하고 있었던 죄 지난 번 2회 녹화 끝나고 감독놈한테 달려가서 나 2번만 하고 코너 내린다고 했는데 작가놈이 보더도 쫓아와서 형 이번 코너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그때 가슴이 살짝 설렘 거 그렇소 그래서 지금이 지옥 같은 코너를 계속 하고 있는 거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겠소 커피 한잔할래 정신이 나간다 미쳤어 저도 그 코너를... 나는 재미있는데 자꾸 오빠 좋아 이 정신이 나간 놈들 너희들도 이제 젖아가고 있어 이 정신이 나간 놈들 마무리 어떻게 할 거야 마무리 어떻게 할 거야 우야 뭐해? 나만 재미있으면 돼 관객은 안 웃겨도 돼 미친놈 아니야 이거 봤지? 나의 깡따구를 이걸 해냈다 깡발한 얼굴에 저거 이걸 왜 방송국에서 해 지네 집에서 하면 되잖아 그러면 헤드빵 껴놓고 네가 그냥 찍으면 되잖아 어? 많이 준비한 것 같아 회장님 어떻게 오늘 만족하십니까? 만족을 하는데 웃음이 좀 덜 나왔기 때문에 이자들 톤으로 드라마 한 편 어떤 드라마 말씀이십니까? 나의 해방일지 손석구 나오는 드라마 말씀이십니까? 저 황재성이가 손석구 문세윤이가 연미정 한번 해봐 빨리 가자 나 선석구 천국의 미정이들이 나 때문에 구시할 일을 했다지 술이나 벌컥 벌컥 마셔야겠다 아 가만 보자 연미정 대체 날 추앙해요 나는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추앙하면 돼 추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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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진호 씨죠? 이진호 씨잖아요 돈 줘 돈 줘 더 안 줘요? 이진호 씨죠? 이진호 씨죠? 이진호 씨인데 더 안 줘요? 여기까지입니다 더 줘 더 줘 고맙습니다 이진호 씨 재밌네 재밌어 회장님 이번 참가자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멀리 중국에서 온 자인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? 얼른 들어오라래 자 중국에서 온 자 나오시오 이진호 씨 이진호 씨 아 regist 지노야 아유 진호 씨 아유 진호야 히 진호 시 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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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호 스피스피스피스피 Qual Like beauty 삼 будем 진호 진호 이제 이렇게 깡이죠 이렇게 전화야 엄마 이긴호 씨죠 이긴호 씨죠 머니 머니 급하다고 하십니까 급하다고 남의 거래 아니 마음껏 웃기는 자에게 다 줘 그냥 돈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 줘 다 줘 자 나오시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오늘은 그냥 가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날이 아닌 거 같습니다 회장님이 좋아하십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이 지금 빵 터지겠습니다 나만 재미있으면 돼 회장님이 좋아하십니다 여기 사람들 신경 쓰지마 동그랄 수업 같은 거 없지요 하나만 쓰고 여기 여기 잠깐만 이거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편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조금 나왔습니다 한우로 변신 한우로 변신 한우 프로그램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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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진호야를 외칩니다 흠흠 이진호 개그 이진호 개그지 같은 코너야 이거 개그지 같은 코너라고 야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제일 어린 놈이 앉아 갖고 내 딸이 6학년이야, 6학년. 아들이 3학년이야. 부모 참관 수업은 어떻게 가냐, 내가. 선생님들이 다 보고 있잖아. 내가 그래도 녹화장 올 때 힘을 냈어요. 왜? 내 뒤에 한 놈 더 있으니까. 그래, 나도 하자. 그런데 제가 8시간씩 립밤 바르고 있더라. 왜? 입이 바짝바짝 마른데. 저거 힘들어. 너 어떻게 할 거야? 고생했어, 몬세율이.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오냐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나와. 아, 내가 더 웃긴 것 같은데. 마지막 참가자가 남아있습니다. 멀리 영국에서 온 친구입니다. 그래? 영국에서 온 자, 나오시오. 영국에서 온 자, 나오시오. 진호야. 뭐해? 야, 뭐해? 진호! 나 우... 나 우... 해! 이 코너 갈릴레오. 이 코너 땅코너로 갈릴레오. 아니면 나 혼자 갈릴레오 갈릴레오. 이겨내, 이겨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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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병장 같은 자식아. 이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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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이 나이도 체놀이기에. 이겨내. 형들 데리고 뭐하는 거야, 제발. 아까 제 딸이랑 저녁은 영상통화하더라. 아빠 뭐해, 그러고. 지난주에 아기 싫다고 했는데 왜 이번주 또 해, 그러더라고. 우린 재밌어요. 이겨내. 우리 애도. 나랑 영상통화하면서 울었어. 나만 아파, 나도 아파. 회장님.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? 아, 좀 아쉬운데. 이 자들을 데리고 저 영화 한편 찍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. 가능합니다. 혹시. 하이! 보시고 싶은 작품이 있습니까? 하이! 중국. 중국 본작하고 일본말 아니야. 해바라기 있지, 해바라기. 회장님이 영화 해바라기를 보길 원하십니다. 본인들의 톤으로 영화 해바라기를 연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왔던 놈이 으 채소 흡직 울고 지랄 나다 뒷대깨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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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영화 말고 저 드라마는 안되나 드라마 드라마는 나 옛날에 그거 파리의 연인을 재밌게 봤거든 파리의 연인은 혹시 이쪽 팀에게 보여달라는게 어떻습니까? 어 그래 저 저 사람이 저 김정은 역할을 하면 되겠네 아 아 자 여자 배우 역할을 해주시고 여긴 남자 주인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인들의 톤으로 파리의 연인을 보여주시죠 왜 말을 못해 이 꼴로 어떻게 그래 이 꼴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 오빠 이 꼴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 오빠 이 꼴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 오빠 아 이진호 씨잖아요 저 좀 들어도 들어도 웃겨 알파벳송 A B C D E 진호 씨 이진호 씨죠 아이씨 이지노 유세 씨 이지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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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어 아 하지만 이번에 나올 친구가 더 아마 재밌을 겁니다 그래 멀리 중국에서 온 친구입니다 기대가 되는군요 자 돈으로 웃길 자 나오시오 이지노 씨, 진호 씨 진호 씨 진호야 음 진호 이지노 씨죠 어? 진호야! 진호, 진호 최성민 씨죠? 진! 호! 저 새끼 뭐야? 중간에 한 번 더 볼 수 있나? 애매했던 거? 어? 미진호! 어떻게 뭐야? 어, 회장님! 저 새끼 톤도덕이 없어요! 머니! 머니 좀 줘! 회장님, 머니! 뭐야? 민호 씨죠? 원조가 있는데... 톤도덕이 없어 회장님, 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나올 자가 전국 톤대에서 1등을 한 친구입니다 그래? 그렇게 부담을 주고도 웃길 수 있단 말이지? 예! 아주 부담감이 많이 가는 친구입니다 자! 톤대에서 1등 한 자 나오시오! 소름 돋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집진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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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M進진진하허허허허허 땡큐 진진진진진진진진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진호가 움직였다 여러분 오늘 456명의 방청객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개그맨이 무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거 어디서 듣던 톤이네 무슨 톤이지? 지니어스 게임 진우어스 게임 그걸 누가 기억해? 진우야 코너에서 사람을 추후에 이르는 누구인가? 내가 한번 도전을 밟었다 진진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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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날 쳐다보지는 마세요 너무날 쳐다보지는 마세요 성공입니다 성공이야 짜증나 죽겄네 참 열심히 더 사네 회장님 아직 좋아하시는 일이십니다 멀리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 아 그래 예 아프리카에서 온 자 나오시오 나와 라이! 나와 라이! 나와 라이! 나와 라이! 층호야! 리.층.호. 채노! 어?? 채널! 랠진 허어라이 이건 따라하지마 자신 없으니까 관객한테 넘기는 거다. 야비하다, 야비해. 다 됐네, 다 됐어. 진 진 진 진 호 호 진 진 진 진 호 호 진 호 나 우울해 이 코너 첫 회만 하기로 했는데 벌써 4주째야 진 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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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자들 데리고 영화나 드라마 이자들 톤으로 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게 보고 싶은 분 혹시 작품 있으십니까?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라고 두 분이 먼저 도전을 해 주시죠 내가 순양 진양철이다 도전이 어디있노? 도전이 불리와 진도조리 껴 있네 자 이제 만족하십니까 아냐아냐 다른 드라마 나 요즘에 그것도 재미있어 덕을놀이 그 핫한 드라마를 덕을놀이 그럼 이 두 명밖에 안 남았는데 저 친구가 저기 송혜규 문동훈 역할 문동훈 역할이요 난 뭔데? 박연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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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박연진 뭐 역할 있니? 응 다음 달에 해외여행 보내줄라 그렇지 이게 무슨 돈이야 봤어? 내가 돈 떠나고 제 하늘이 됐어 근데 얘는 덕을놀이 안 봤지 안 봤는데 그냥 내가 모르는 것 같은데 잠깐만 몬탕 형은 몬탕 형은 어디 채? 연진아 나 동원이야 널 항상 생각해 내 꿈은 박원진 누구야 무슨 직장 이거 다 해야 된다고요